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짐 입니다. 오늘은 머이 된장무침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머이는 껍질을 다 벗겨 가지고 여러 번 씻었거든요. 머이 껍질 벗기는 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은 제 영상에서 머이 무침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머이 된장무침 입니다. 양념 재료로는 집된장하고 마늘하고 참기름하고 통깨 있으면 됩니다. 먼저 물을 끓여주세요. 얼룩물에 소금 1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머이를 넣어주세요. 대가 있는 쪽부터 먼저 넣어주세요. 1분정도만 삶아주세요. 삶은 머이를 산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삶은 머이를 헹궈 냅니다. 이렇게 받쳐주세요. 물기를 쫙 빼주세요. 물기를 쫙 뺀 머이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손으로 쭉쭉 찢어주세요. 묻힐 거니까 이렇게 쭉쭉 다 찢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다 찢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다 찢어주면 됩니다. 찢은 머이를 볼에 담아줍니다. 찢 된장 1스푼 들어갑니다. 참기름을 좀 듬뿍 넣어주세요. 마늘 1스푼 들어갈게요. 통깨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나는 어린 머이는 보약이기 때문에 조금 썹더라도 여러분도 많이 해 드세요 건강에 좋으니까요 많이 써서 써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에 한 1-20분 정도 우려 가지고 묻히셔도 됩니다 탁탁탁 틀어주세요 접시에 달아내겠습니다 모이된장무침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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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